네 안녕하세요 승혁입니다 저희 대기시간에 들어오실 랩의 랩진 속 좁은 남자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방송 중입니다 조심하세요 아 너무 웃기다 아 나 진짜 축하 안 해주는 줄 알고 나 친구 많다고 했죠 오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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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옷이 다 묻혔다 아니 아니 그러려고 한 게 아니라 아니야 어디서 있었어? 아니 그게 아니라 어디야 너야 아 호희씨 사고쳤어 아니 내가 내가 사고치게 아니라 누나가 제 바지 보세요 누나가 놓쳤어 누나가 와 지금 제 바지랑이 형 한 지 얼마 안 된 건데 지금 여기 와 이거 뭐야 이 형이 아까 여기 삼각대 뭐 어떡해 뭐야 나 여기 뭐야 VLIVE 삼각대에 VLIVE 삼각대에 케이크 들어가가지고 지금요 아 미안하다 밖에 있다가 큰 소리 들리기로 궁금해서 왔어 와 왜? 또 뭐야 승관아 생일 축하해 승관아 생일 축하해 해피버스데이 어디서 올리는 거야? 몰라 어디든 너무 맛있는 거 같은데 사랑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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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이랑 또 뭔가 뭐야 이거 뭐야 프레젠트 이거야? 나야 까끌까끌 hon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